자, 리딩마스터 18의 1 혜리, 한 번만 더, 한 번만 맺고 올게요 그래서 책 제목은 어? 낫 더 닌자 낫 더 닌자 오케이 디스 이스 더 낫 더... 디스 이스 디스 이스 낫 더 밟 뭐라구요? 디스 이스 낫 더 밟 디스 이스 낫 더 밟 소개하는 거고요 캥 유 파인드 낫 캥 유 파인드 낫 캥 유 파인드 낫 이스 히 디스 히 디스 히 디스 히가 어디서 위치 디스 이스 히 어.. 어.. 더.. 데.. 더 박스.. 노? 아닌데? 디스 이스 히 어.. 빨리 갑시다! 아 까먹었다.. 이거만 기억하고 있었네 디스 이스.. 디스 이스가 여기 도대체 어딨어? 이스 히 이스 히 이스 히 이스 히 디스 히 박스? 아닌데? 에헤이 안되겠다 딱밥 맞고 좀 더 공부하래 아! 알겠습니다! 디스 히 인 더 박스 여기 디스가 도대체 어딨어? 이스 히 인 더 박스? 노? 뭐라구요? Is he in the box?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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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안에는 없대요. Is he... 도대체 this가 여기 어디냐고? Is he in the bed? No. Is he in the bed? No. 뭐라구요? Is he in the bed? No. Is he in the bed? No. No. He isn't. Is he in the bed? No. No. He... Is he... Red mat? And under red mat? Under... Under... Red mat? Under the red mat. Okay. 뭐라구요? Is he under the red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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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der. Yes. He... Under? Yes. He... Under? Yes. H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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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d mat? Under the red mat? I think it's red. Red... Yes. He... He... He in... The... On... Yes. The... Red mat? Under... Yes. The... Red mat? Under... Yes. He... Yes. He is... He is... He is... He is... On... Under the red mat. Under the red mat? Yes. He's... Under the red mat. 이 분이 아니 минутку. 이 분이란. 아니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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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더. 그는. 그는. 뭐라고? 히스 나 히스 더 낫 더 낫 닌자 디스 나 더 닌자 지금 찾아낼 것 같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생각 버리십시오 까불.. 까불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버리십시오 까불지 말고 실력을 보여주세요 예 히스 히스 넷 더닌자 히츠 히츠 넷 더닌자 넷 더닌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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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18-2고 다시 2면 어려운거 알죠? 네 말하기 시험 열심히 준비해보세요 도와주세요 짠 히스 히스